우리 2년만이야 2년만 아니 왔어요 너만 났거든요 출발 출발 안전운전 하세요 출발 오늘 우리의 드레스코드는 청이라고 했잖아 청이었어요 청인데다가 청이 영어로 블루다 청인데 청을 안입고 오는 사람은 설거지라고 했습니다 자자 대표님 설거지 당첨 당첨 청은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선생님이 은행인거에요 와 맛있겠다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데 지금 말리포 해수욕장에 왔는데 헉 하나도 안보여 이게 해문가봐 저 해문을 처음 보는데요 하다 하다가 안보여 어떡하지 정신나 마크 하다가 안보여 하다가 안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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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맛있어요 버섯 버섯 진짜 맛있어 버섯 하나 드셔보실래요? 드릴까요? 맛있죠? 삼겹살 더 꼽을까? 목살 더 꼽을까? 너 판단해줘 부처는 더 꼽을까? Är이힓 다 같이 먹으세요. 어디 마셔야지? 맞지? 모르겠지? 한 개 나도 맞지? 안 돼? 그냥 안 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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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었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 발빠라 이 땅댄다 아 무서워 야 우리가 안타추고 후회한다 아 또 꼭 타야겠다 언니 다친 덴 없죠? 하하하하